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팔자 지갑 꼬아놓고 남탄만 하다가 오지게 쳐맞은 동서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지처럼 시녀짓을 안해서 자기 인생이 다 망했다는 동서 지금 울고불고 난린데요.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년아 꼬시다. 원제 제가 동서 인생을 망친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4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지 만으로 인연된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4남매 중 둘째 차남이구요. 위로 형 아래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 즉 저희 시동생도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주버님은 안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처음으로 동서라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얘가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저 때문에 자기 인생 다 조졌다며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뭔가 싶어서 글쎄 봐요. 얘 나이가 지금 딱 서른인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조실부모에서 유일한 핏줄인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조차 면전자녀 돌아가시고 완전히 외톨이 혼자가 되어버린거죠. 그러다보니 늘 가족애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제 눈에도 그런게 보여요. 시댁 식구들한테 즉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엄청 살갑게 잘하는겁니다. 시누이한테도 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며느리인 저한테는 말도 안걸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살짝 견제를 하는 느낌이랄까 경계를 한다고 봐야되나 여하튼 그런 날선 느낌이 계속 들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 저도 뭐야 내가 같은 며느리라서 비교 대상이 되고 라이벌로 느껴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딱딱하게 저러나보다 싶더라구요. 솔직히 이런 모습들 저도 뭐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뇌피셜일 뿐인거고 또 그게 설사 찐짜라 해도 뭐 며느리끼리 굳이 기싸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거기다 부모님도 안계시니까 솔직히 많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좋게 봐줬죠. 거기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워낙에 무뚝뚝한 성격이라 시댁 식구들하고 친하거나 편하게 지내지를 못하는데요. 동서는 저와 반대로 되게 살갑고 이런건 참 부럽더라구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게 부러운게 아니라 그 성격이 부러웠어요. 되게 친근하고 좋잖아요. 여하튼 이런 감정이 거의 전부고 이거 말고는 딱히 동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도 없이 그렇게 쭉 몇달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시댁 식구들과 가까이 살면서 지난 몇달동안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보니 이게 지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고 좀 힘이 들었나봐요. 어제 갑자기 술까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위에 말한 내용으로 막 징징대요. 힘들다고 그럼 저는 얘가 생각보다 많이 피곤한가보다 이래가지고 위로라도 해줄까 했는데 그랬는데 얘 입에서 대뜸 근데 형님은 왜 아무런 도리를 안하세요? 이러더라구요. 참고로 저랑 남편 둘다 굉장히 무뚝뚝한 성격이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행사가 있는게 아니라면 거의 안가는건 사실입니다. 연락도 마찬가지. 용무가 있을 때 말고는 전화 잘 안해요. 또 이것도 남편도 같은 부분이고 또 본인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지난 세월 아예 트러블 자체가 안생겼거든요. 여하튼 그랬는데 동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은 왜 아무런 도리를 안하는거냐 이렇게 따지는거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뭔가 짠하고 불쌍하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이딴 소리를 들으니까 솔직히 어처구니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아니 동서 지금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물었더니 형님이 시댁에 아무런 며느리 도리를 안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형님 욕 오지게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혹시나 나도 형님처럼 미움받을까 싶어가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구요. 양심이 있으면 형님도 저랑 같이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등등등 실제로 내용이 되게 긴데요. 최대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거냐 형님은 왜 안하고 가만히 있냐 이건 너무 불공평한거 아니냐 나만 당하는거 억울하다. 같이 해라. 아니 내 남편도 안찾는 도리를 지가 뭔데 찾는겁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불쌍하니까 대신 한마딘 했죠. 이봐 동서 많이 취한거 같네 너 지금 실수하는거 같다 그리고 도리라니 무슨 도리 아니 도대체 무슨 도리를 말하는거야 이러니까 얘가 마치 제가 이 말을 해주길 기다렸다는 듯 전화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뵙고 어쩌고 저쩌고 나랑 바톤턴치 해가면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가 쌓인게 많았는지 지속에 들어있는걸 다 쏟아내는거야 한참을 그러더라구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내 흉을 진짜 봤을까 싶지만 아니 그게 진짜라 해도 얘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 나쁜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냉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잘 들어라 나 시어머님과의 관계에 나쁘지 않고 잘 지내왔어 그런 말씀 하셨다는거 믿기 힘들고 아니 설령 어머님이 진짜 내 욕을 했다 해도 그래 그런 말을 이런식으로 전하는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 이거 나한테도 그렇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너 지금 큰 실수하는거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힘들면 니가 알아서 멈춰야지 왜 남탓을 하는거야 아니 내가 언제 그걸 시켰냐 대신하라고 그거 다 니 스스로 한거 아니냐고 나이 서른이면 어린애 아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게 징징대지 말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겠으면 나 말고 니 남편한테 해 대충 이렇게 말한뒤 끌어버렸는데요 이거 저도 그래요 순간 감정이 너무 상해서 강하게 말한거지 마지막에 얘가 형님 하면서 엉엉 우는거 이걸 들으니까 좀 짠해요 지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좀 그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괜히 신경쓰이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니 그전에 지금까지 몇개월 동안 연락 한통 없다가 갑자기 술 먹고 이러는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한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도 자꾸 엉엉 울던거랑 또 얘가 했던 말 하나 그거 형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쳤다 이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불쌍한데 어이도 없고 황당하고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결국 지팔짓권 아닌가 아니 당사자도 신경 안쓰는걸 굳이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깝치다가 망한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겨우 그정도도 못버티고 망쳐질 인생이면 그냥 놔둬도 언제든 망쳐질 인생이었다 이거지 신경꺼버리세요 2반 야 얘 내 동서랑 비슷하다 걔도 그래요 결혼 후 내일이 3년을 매일 아침마다 시댁에 문화한 전화를 드리더라고 진짜 당 하루도 안그리고 매일매일 오지게 해 그리고 나는 뭐 한달에 한번 할까말까 그랬죠 그러다보니 저희 시부모님도 당연히 비교질 오졌고 나중엔 아예 대놓고 동서만 이뻐하고 동서도 그걸로 우줄대고 그러길래 나는 어 그냥 지가 원하는대로 듣고싶은대로 부러워해줬어요 어머 동서 대단하다 우리 동서 정말 좋겠다 어머님이 오지게 이뻐해주시네 그랬더니 지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는 건지 계속 우출우출하는 거야 아니 뭐 나야 고맙죠 내 대신 다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쏙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전화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웃기는 게 나야 원래 그런 며느리니까 시어머니한테 대충 이 정도까지만 듣는데 동서는 달라요 평소 잘하던 애가 갑자기 안하니까 진짜 욕을 개 오지게 처먹고 있더라고 시어머니한테 3번 동서 순서만 따르지 경우 자체는 저랑 비슷한 것 같네요 저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연락도 별로 안하고 방문도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거리를 유지해가며 나름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나중에 결혼한 윗동사가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께 오늘은 눈이 온다 비가 내린다 밖에 나갈 때 조심하세요 이런 살가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또 집도 가까우니까 퇴근길에 자기 혼자 가서 밥도 먹고 오고 또 그렇게 맡겨 놨던 애도 데려오고 등등등 잘 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맨며느리가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해주니까 애매한 저하고는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러는데 제 성격상 그리고 또 사정상 대충 한기로 예예 하고 흘러넘겼어요 안 했죠 그런데 결국 윗동서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고 나갔습니다 이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지 스스로 한 건데 또 그걸 받다 보니까 시어머니 당신들도 더 많이 바란 거죠 결국은 서로가 지쳐가지고 오지게 싸우다가 갈라서더라고 그러니까 쓴이도 신경 꺼버리세요 그냥 술김에 전화한 거다 하고 흘러넘겨 그리고 끼어들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냅두라고 4번 헐 미친 뭐야 이거 우리 동서랑 똑같니? 저도 이런 소리 들어서 어이가 없어 그냥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래 너는 계속 그렇게 대리효도를 하고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아니 니가 뭔데 나한테 시어머니도 안하는 시짜 짓거리를 하냐? 미친 거냐? 라고 해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얘도 전화 끊고 울었다는데 아니 지가 왜 울어?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인데 더 짜증나게 왜 차 울고 지랄이야 5번 쓴이는 보니까 되게 무던한 성격이라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애정결핍 심하고 꼬여있는 사람 진짜 무서워요 좀 편하게 해라 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머니 형님이 제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100% 일할지 떨면서 시모 차자가 웁니다 그냥 각자 효도 방식이 다른 거고 나는 동서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효도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야 딱 이 정도만 말하고 신경 끄세요 아 그리고 남편한테는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 번은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또 이러면 당신이 당신 동생한테 전달해서 질서 똑바로 잡아라 이렇게요 이거 불쌍할 것도 미안할 것도 또 불편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6번 보니까 지금 시어머니랑 쓴이 사이를 이간질 중인 것 같은데 쓴이한테는 왜 며느리 도리를 안하냐 이러면서 시비 걸고 시모를 미워하게 만들면서 또 시모한테 가면 형님은 어머님이 싫대요 저 혼자 다 하라고 했어요 이딴 소리 할 것 같은데 6번 이건 그냥 시모 농간에 놀아난 거지 저도 당한 적이 있어요 작은 며느리인 나한테는 형님 욕 오지게 하고 또 반대로 형님한테는 작은 며느리인 제 욕도 오지게 하고 그러면서 둘 다 불어먹으려고 바라치라고 난리더라고 7번 진짜 별거지 같은 게 남탓 오지네 끌 끌 끌 끌 이런 건 시자질을 당한 애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아니 누가 보면 쓴이가 신우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뭐냐 이거? 8번 거지같은 애정결핍이네 쓴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쌉소리 할 가능성 오지게 높습니다 그러니 항시 녹취하고 톡 주고받은 거 있으면 나가지 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최대한 엮이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은 즉시 쓴이 남편 지동생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억울할 일도 없는 겁니다 9번 이래서 자발적 종년 시녀는 답이 없다는 거지 지 잘못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남탓 세상탓 오지지 어이그 참 신기하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자빠졌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이팅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흐 응?